안녕하세요 요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펜 드로잉을 준비했어요. 집 앞에 예쁜 묵년들이 피어있길래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꽃들을 그려봤어요. 먼저 두꺼운 펜으로 묵년 형태를 그렸고요. 그 다음에 얇은 펜들로 인맥을 그려봤어요. 이 예쁜 묵년 도안이 필요하신 분은 요고코드 네이버 블로그에 비밀댓글 남겨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